키의 바스파드를 오픈합니다. 키 오픈! 시작 전에 더 잘했죠? 오랜만에 뭐야. 시작 전에 더 잘했죠? 오랜만에 뭐야. 이게 시작이에요. 이렇게 하셔야 돼요. 편하게 하시면 편하게. 오랜만이야. 진짜 정말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. 하나는 저희가 예배를 시키고. 빨리 얘기해 봐. 설명서. 아무거나 시켜주십시오. 다 알겠습니다. 아무거나 시켜주십시오. 다 알겠습니다. 그래요? 위험한 바람은. 둘의 화면 딱 해줘요. 다 돼요. 삼행시. 성대모사. 그리고 코에 휴지 넣으면 이렇게 따는 것 같아. 기본 중에 기본이지. 기본 중에 기본. 가짜 양파 먹기. 가짜 양파 먹기. 가짜 양파 먹기. 아니, 나는 대파도 먹었어. 나는 대파도 먹었다고. 액션 굉장히 잘해요. 액션, 액션. 열 번째 액션. 액션. 아니, 액션은 어떤 장르 액션도. 검술. 야, 준비돼 있어. 준비돼 있다. 검이 있어. 우와, 우와, 우와. 다 있어요. 여기 한 100개 있어. 야, 난리다, 난리. 10가지의 이재욱의 모습. 10가지의 이재욱의 모습. 두 전공 현대무용. 민현 씨는 세 번째 방문이죠?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예요? 우리 가족이야. 이제는 뭐 가족이고. 나올 때마다 우등생이고. 그분이 좀 놀토가 처음이래서 노하우를 좀 가르쳐주세요. 이렇게 좀 즐기면 된다. 바스에 대해서 노하우를 드린다면 단어 하나에 꽂혀서 막혀있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. 그렇지. 그렇지. 그래서 경력지. 역시. 들리는 대로 자음이라도 적거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. 그렇죠. 그 팀은 꼭 즐길 수 있어요. 바스 귀공자네. 자음이건 모음이건 뭐.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. 사실 한해가 우리 놀토에서 나름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는데. 이렇게 보니까 민현이가 지금. 이렇게 보니까 민현이가 지금 깔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. 왜? 너무 외딴 섬이야, 여기. 약간 전천신 느낌이 있으니까. 좀 조심해 주세요. 많이 웃어. 많이 웃어요. 그래서 한해 많이 웃어. 웃는 모습이 예쁘니까 가능해. 가능해. 좋습니다. 우리 근데. 우리 근데. 재욱 씨가 리액션이 재밌네요. 다 웃고 있는데 혼자 계속 놀라는 표정으로. 놀라는 표정으로. 펜치지 않아요. 지금 약간 고장나서. 천천히 적응하는 거죠, 천천히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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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